뭐지? 오늘은 특별히 더 많이 했어. 맛있겠다. 우석 학생, 아 저 수건 좀 줄래? 솔직히 전 못생겼습니다. 체력도 역하고, 상남자랑은 거리가 멀죠. 얼굴이 못생겼으면 말빨이라도 좋거나 유머로 써야 되는데 전 성격이 소심해서 낯가림도 심하고 여자 손도 한번 붙잡아본 천연기념물이었죠. 솔직히 저 여자 환장하게 좋아합니다. 근데 이렇게 기회가 와도 용기가 없네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